자 그러면 선택 확통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확통러들 참 고생 많았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확통 어려웠죠 솔직히. 아마 23번부터 26번까지 이 4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뒤에 27, 28, 29, 30 풀면서 와 뭐지? 알뜻 말뜻 알뜻 말뜻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답을 구했는데 답이 틀려. 막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나씩 맥락을 딱딱딱 짚어드리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저 어차피 전문항 풀이를 할 거니까. 자 23번부터 갑니다. 자 3파이 2 얘는 3의 제곱 가시면 되고 2H3. 자 제가 이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NHR 같은 경우는 N-1 플러스 R 컴비네이션 N-1도 가능하고 N-1 플러스 R 컴비네이션 R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2-1 더하기 3 컴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1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9고 얘는 4 컴비네이션 1이니까 4다. 그래서 더하시면 13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합 집합이 5개야 원소가.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있고 집합이 요렇게 있습니다. 원소가 아니라 집합. 자 그런데 A교 집합 B가 공 집합이래. A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네. A, B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순서쌍의 개수야. 그러면 일단 총 6개 중에서 5개 원소를 일단 뽑아야겠네. 그쵸? 그 다음에 야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금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원소 몇 개? 다섯 개 원소들이. 첫 번째 뭐 1이라고 하면 1이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선택하는 거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그럼 여기 다 몰빵되면 여기는 공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 다 몰빵되면 여기가 공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다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6 곱하기 32가 되므로 정답은 192가지.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원소년. 의외로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원소년. 자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대. 그 중에서 ABC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면 ABC 포함해서 5명이니까 여러분들이 4명 중에 일단 2명은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6가지 요렇게 되시고. 자 두 번째는 원탁이 5명을 앉히는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리에 5명 앉히니까 5팩토리얼이고 자 원소년 가운데를 중심으로 몇 개가 똑같냐 얼마만큼 회전을 하면 되냐 지금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팩토리얼.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시면 되겠네. 정답은 144가지.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가보도록 합니다. 어이, 쉬우개가. 자 26번. 자 전형적인 중복조합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입니다. 자 3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1인 자연수 x, y, z, w의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자연수.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x 대신에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1, 2, 3까지 집어넣어도 안 돼. 왜냐면 3 집어넣으면 얘가 9고 1, 1, 1이니까 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2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1하고 2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x가 1이야. 그러면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 넘어가니까 8이 됩니다. 근데 얘가 자연수니까 무조건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래서 y 다시 더하기 z 다시 더하기 w 다시. 그래서 5가 되므로 5 빵빵 가능하니 yes. 실제로는 6, 1, 1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3개에 중복 허락하여 5개를 넣는 상황이니까 3ho 가시면 됩니다. 하나 빼니까 2 플러스 5 컨비네이션 2 가시면 되니까 7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21가지. 자 그러므로 x가 1일 때는 몇 가지야? 21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이제 2가 되는 경우는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6이니까 넘겨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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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시작을 하시면 y 다시 더하기 z 다시 더하기 w 다시 2가 되고 얘는 2 빵빵 가능하니 yes가 됩니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2 더하기 2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므로 6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x, y, z, w의 순서쌍의 개수는 그래서 27가지밖에 안되겠네. 그죠? 요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테마였어. 그래서 26번까지는 아주 노멀하게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27번부터야. 27번도 그냥 이항 정리인데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에는. 자 양수 a에 대하여 자 ax 마이너스 ax분의 2에 7제곱이 있대. 근데 여기서 각항의 개수의 총합이 1 끝. 각항의 개수의 총합은 우리 다항식에서 각항의 개수는 그냥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될 겁니다. 자 1 집어넣으면 돼. 얼마야? a 마이너스 a분의 2에 7제곱 그게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뭐 이거는 계산하는 게 누가 7제곱을 하니. a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2에서 1을 빼니까 1에 7제곱 1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돼? 일반항을 찾아야 돼. 일반항은 7컴비네이션 아래. 여기다 2,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x에 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r제곱이고 2하고 이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제곱에 r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자 얘는 7컴비네이션 아래. 얘는 2에 7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에 r제곱. x에 7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7 마이너스 2r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근데 뭘 구하는 거야? x분의 1의 계수네. x분의 1이니까 아래 값이 4가 돼야지 7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컴비네이션 4 곱하기 2에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4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는 7컴비네이션 3이니까 35 곱하기 8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80가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뭐 26, 27번까지. 27번은 조금 당황할 법한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었다. 이제 문제는 28번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항상 보면 28번부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 1, 1, 2, 2, 2, 3, 3, 4 중에서 8장이 카드 있는데 7장을 택하여야. 자 그러면 얘는 1을 한 장 빼든지 2를 한 장 빼든지 3을 한 장 빼든지 4를 한 장 빼든지 총 4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이웃한 두 장에 적혀있는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모두가 짝수가 돼야 돼. 자 맨 끝에 밑줄 치세요.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요렇게 갈게 1 하나를 뺐어. 그러니까 1하고 2, 2, 2, 그 다음에 3, 3, 4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이 짝수가 되니까 짝수들을 뽑아. 그럼 2, 2, 2, 2, 4가 되고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1, 3,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일단 첫 번째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질 수는 4가지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3 팩토리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1, 3, 3이 여기 중에서 몇 가지를 3개를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나열해야 되잖아.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가지 요렇게 하나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를 하나 뺐어. 그럼 1, 1, 2, 2, 3, 3, 4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얘 짝수는 2하고 2하고 4가 되고 정확하게 1, 1, 3, 3을 여기에 딱 들어가면 되네. 1, 1, 3, 3을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는 나열하니까 3 팩토리얼을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이고 얘네는 4개에 딱 4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4 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2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6이 되므로 18가지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 1, 2, 2, 2, 3, 4 요렇게 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똑같아. 2, 2, 2, 2, 4가 되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다시 1, 1, 3을 집어넣으면 돼. 어차피 똑같아. 저 첫 번째랑 똑같죠. 그러면 나열하니까 4 팩토리얼 같은 게 3개니까 3 팩토리얼 거기다가 곱하기. 일단 얘가 들어갈 곳을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시고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으시고 얘네 나열하니까 3 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거 두 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그래서 120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1, 1, 2, 2, 2, 2, 3, 3, 4를 빼는 경우가 되겠네. 그럼 여기 2, 2, 2가 있고 결국 하나, 둘, 셋, 넷 군데에 1, 1, 3, 3, 이 네 개를 딱 집어넣으면 되지. 얘는 나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한 가지가 될 테고 얘는 네 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두 개, 두 개씩 있으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 120, 240에다가 24를 더하니까 264가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힌트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29, 3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경우의 수를 다들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 자, 29번 요렇게 가봅시다. 자, 지금 아, X 정의역이 1, 2, 3, 4, 5, 6, 7, 8이고 Y 치역, 공의역이 1, 2, 3, 4, 5인데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때 가 조건을 보니까 좋아. F4는 F1, F2, F3을 더한 거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뭐야 이거 F4의 두배네 2F4는 F5, F6, F7, F8이다. 음, 그럼 이건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얘가 치역이 1, 2, 3, 4, 5 중에 하나니까 최소한 하나, 하나, 하나니까 얘는 F4는 3부터 가능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F4가 일단 3이 된다라고 합시다. 자, F4가 3이면 일단 먼저 첫 번째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3이니까 얘는 1, 1, 1 한 가지가 될 거야. 그치? 나열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 4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여섯 개가 돼야 되네. 자, F5 F6 F7 F8 얘네를 다 더해서 6이 돼야 돼. 그럼 얘네 다 1이라고 한다면 1, 1, 1이라고 한다면 얘가 누가 되면 돼? 3이 되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주면 되잖아. 2, 2, 1, 1 이것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 이제 안 되네. 이거를 가지고 나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나열하시면 4 팩토리얼 나누기 1이 3개니까 3 팩토리얼 그래서 4가지 자, 여기는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니까 10가지가 됩니다. 아이고, 6가지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을 더하고 저 1을 곱하니까 총 몇 가지가 돼? 10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일단 F4가 3이 되는 경우는 10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F4가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F1 F2 F3이야 그게 4가 되는 경우 그럼 얘도 뭐가 있어? 2 1 1 이거 한 가지밖에 없겠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일단 3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셔야 돼? F5 F6 F7 F8 그게 8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1 1 1이니까 여기 5가 되면 되나? 어차피 맥시멈이 5야. 하나를 주니까 4 2 1 1이 되고 얘 하나를 더 주면 3 3 1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주면 3 2 2 1이 되고 마지막에 2 2 2 2 2 2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바로 갈게 4가지 얘는 1, 1이 두 가지니까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12가지 얘는 6가지 얘도 6가지 얘는 1가지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나 얘나 그러니까 10이고 얘는 22 7이니까 29가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나? 계산을 뭐 잘못한 것 같은데 42 6 얘도 10이네. 그치? 어쩐지 좀 이상하다라. 3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얘는 얘랑 얘랑 곱해야 되잖아. 10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봅시다. 자, 4가 이제 5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기역은 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 값이 5가 되어야 합니다. 걔는 3 1 1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2 2 1이 되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되고 여기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여섯 가지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F5 그 다음에 F6 F7 F7 F8 F8 이거 다 더한 게 지금 10이 되는 경우래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맥시멈이 5니까 5 3 1 1 요렇게 되는 경우 따지시면 돼. 얘는 개수 구하면 12개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서 24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 2 2 2 2도 있네. 여기서 4가지 요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있다. 어디가 있냐면 3 3 3 1 요거 4가지가 또 있고 마지막은 얘 하나 줘서 3 3 2 2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10개 30개 40개 에다가 68개가 될 거야. 여기서 68개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다 6을 곱하니까 36이니까 408가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115를 더하면 돼. 그죠? 그래서 523가지 이게 이제 주관식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 따지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다 잘 챙겨가면서 하셔야 돼. 빠뜨린 게 있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3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경우의 수를 잘 따지면서 정리하셔야 돼. 자 ABC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5개 이하씩 아 각각 5개 이하씩 7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한 문자가 연달아 3개가 이어지는데 그건 A밖에 안 되고 어떤 문자도 A도 4개 이상은 이어지면 안 된대. 자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 A A A 그 다음에 뒤에 4개가 나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음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이 자리는 B 아니면 C만 와야 되지. 그래야지 4개가 연달아 나열되지 않겠지.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 A B C A B C A B C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야 돼. 자 뭐 있냐면 여기 B라고 하자. 그럼 A A A B B B B B B B A B B A A A A B B B B B가 되는 경우도 안 되고 4개니까 그 다음에 A A A B B B B C 도 안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A A B A A A A 도 안 되고 A A A B C C C 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5개를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해. 그래서 총 몇 개야? 여기 27에서 5를 빼니까 22개 곱하기 2니까 44개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누가 있겠어? 얘랑 똑같은 거는 이거 있겠지. 처음에 이거 이제 기출문제를 본 사람들은 이걸 금방 캐치했을 거야. 뒤에 A A A가 오는 경우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 무조건 B 또는 C가 와야 되고 순서만 살짝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가 되겠어? 44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88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앞에 B고 A A A A 가시고 여기 뒤에 어 세 자리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도 B 또는 C가 와야 되고 여기도 B 또는 C가 와야 돼 그러면 4개 이상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여기에 누가 오냐면 이제 A B C A B C가 다 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2 곱하기 2가 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또 A B C 세 가지 A B C 세 가지 이렇게 가셔야 돼 거기서 이제 또 겹치는 걸 빼야 돼 겹치는 걸 뺄 때 이거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한번 보자 얘가 B A A A 여기 B라고 하고 여기에 B B 이렇게 와버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B A A A C C C 도 안 되고 C A A A B B B 도 안 되고 C A A A C C C 도 안 돼 그거 4가지를 빼주셔야 된다 그러면 얘는 36에서 4구 36이지 36에서 4가지를 빼서 역시 32개가 돼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누가 있냐 얘랑 똑같은 거는 역시 바꿔주면 돼 앞에 3개가 오고 A A A A가 오고 뒤에 1개가 오는 경우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2개를 곱해주시면 돼 그래서 64개 마지막 세번째는 뭐냐면 앞에 2개 A A A 뒤에 2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B 또는 C고 여기도 B 또는 C고 여기는 A B C A B C 아무거나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몇개야 두가지 두가지고 저기 앞에 세가지 뒤에 세가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6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두개 더하니까 얼마야 152에다가 36가지를 더하니까 188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어려운건 아니었는데 이게 7자리다보니까 서로 대칭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거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중요한건 이게 안되는 경우를 잘 생각해야되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되나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6월 평가원 에서는 아마 조건부 확률까지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 경우의 수를 하나씩 세는 것에서는 조금 해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수 세는 것은 수능날 그 날까지도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공부를 해주시고 포인트를 잘 살려야 돼 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썼고 얘는 왜 이런 순위를 쓰고 이런 중복 순위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확통러들 우리 확통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내용들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3주 뒤에 있을 6월 평가원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30분씩은 좀 확통을 공부하세요 앞에 있는 순율조합도 당연히 하지만 뒤에 있는 확률 단원도 반드시 공부를 해서 6월 평가원 범위에 딱 맞게끔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6월 평가원 그날 잘 보시고 그날 또 얼굴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 아?